무조건 이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각자 좋은 거를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식법이 좋을까? 채취법도 절개 비절개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슬립, dni, 식목이 어떤 게 좋을까 많이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셔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야구로 설명을 좀 드려요 제가 이 질문을 하시면 야구에서 박찬호 선수는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오버스루라고 하죠 이렇게 던지고 김병현 선수 아시죠? 김병현 선수는 이렇게 사이드함이라고 해서 옆으로 던지잖아요 어떤 투수가 과연 좋은 투구를 하는 투수일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투수는 승, 방어율 이런 게 좋은 사람이 좋은 투수지 사이드함으로 던지는 게 좋은 투수야 오버스루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모발식도 똑같아요 그냥 비절개로 하니까 좋은 의사야 슬립으로 하는 게 좋은 의사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투구법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김병현 선수한테 자꾸 사이드함으로 던지는 건 안 좋으니까 박찬호 선수처럼 오버스루로 던져라 그랬으면 아마 좋은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의사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나 의사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실 건데 항상 전제를 두시면 좋겠어요 그 의사분은 그래서 저도 더는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두 개 해보니까 요게 좀 낫더라고요 요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환자분 두피에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무조건 이 방법이에요 무조건 이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상담 다니셔도 아마 진료를 받으셔도 다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각자 좋은 거를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좋은 결과를 만들고 계시면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투수를 기용하신데 사이드함이라고 무조건 기용하시고 오버스루라고 기용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좋은 투수한테 경기 맡기실 거잖아요 좋은 의사한테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수술법이나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 너무 고민하지는 마세요 의사마다 성향이 있는 거니까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문제를 laid for you 에서 이렇게 짧은 안으로 사용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문제를 주시해 드리겠습니다 한izado가 사실은 오늘은 제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자주öt단한 분야 이렇게 제가 꼭에 대한 지압하기 때문이에요 아는 그리고 오늘 어디에 대한 지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Khan쪽에서 가장 많이 봤어요